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마음입니다. 요즘 낮은 덥지만 그래도 확실히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모파상의 소설, 죽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사람들이 서로의 속마음을 숨길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파상은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나 봅니다. 그럼 그의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미친듯이 사랑했다.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닌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떠오르고, 마음속에선 하나의 욕망만 들끓고, 입술에 하나의 이름만 아른거린다는 것. 어디서나 되뇌듯 속삭이게 되는 그 이름이여.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겠다. 사랑은 매번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니, 나는 그녀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꼬박 1년 동안 그녀의 품과 그녀의 입술, 눈빛과 드레스와 그녀의 속삭임에 둘러싸여 살았다. 그녀에게 완전히 구속된 탓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있는 곳이 현실인지, 꿈속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기침을 하다가 결국 알아 누웠다. 왕진을 온 의사들이 처방전을 쏘주고 갔고, 누군가 약을 가져왔으며, 누군가 그녀에게 약을 먹였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고, 이마가 화끈거렸다. 맑은 두 눈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내가 말을 걸면 그녀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이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린 것이다.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그녀의 가녀린 숨소리가 아직도 선명히 떠오른다. 그녀 곁을 지키던 간병인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신부님을 불렀고, 그분은 친절했다. 내가 그에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 때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관 뚜껑에 못을 박을 때의 그 망치 소리는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녀가 땅에 묻힌 것이다. 바로 그 구덩이 속에. 몇몇 친구들이 나와 함께해 주었다. 나는 곧 그곳을 빠져나왔고, 다름질쳤다. 하염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이튿날 먼 곳으로 떠났다. 그리고 어제서야 다시 파리로 돌아온 것이다. 내 방, 아니 우리의 방을 다시 보는 순간, 나는 다시금 고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에 둘러싸인 채, 한때 그녀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그녀의 수많은 흔적이 남아있을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이,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모자를 집어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나는 그녀가 현관에 갖다 놓은 거울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녀는 외출하기에 앞서서 거울을 보며 옷차림이 정갈하고 예쁜지 확인하곤 했다. 구두부터 머리 모양까지 말이다. 나는 바로 그 거울 앞에 멈추어섰다. 그녀가 그 거울에 수없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기 때문에, 그 거울은 그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난 가만히 서서 그 매끈하고 평평하고 깊고 텅빈 유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열렬한 눈길로 그녀를 소유했던 것처럼 거울은 온전히 그녀를 소유했었다. 왠지 그 거울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거울을 손으로 만졌다. 하지만 차가울 뿐이었다. 아, 그렇다. 기억은 우리를 온갖 고뇌에 시달리게 만드는 끔찍하고 잔혹한 거울일 뿐이다. 자신의 앞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 거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닌 자들은 행복할지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여. 나는 결국 밖으로 나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묘지로 발길이 향했다. 나는 그녀의 간소한 무덤을 찾았다. 대리석 십자가에 짧은 비문이 적혀있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죽었노라. 그 아래에 그녀의 썩은 몸이 묻혀있었다. 나는 땅바닥이 이마를 댄 채 흐느꼈다. 그렇게 한참이나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절망에 빠진 연인의 마음속에나 생겨날 법한 그 이상 야릇한 바람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무덤 위에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이 밤을 보내고 싶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리인의 눈에 띄면 쫓겨날 것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꾀가 생각났다. 무덤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숨을 만한 곳을 찾았다. 그곳은 죽은 자들의 도시였고 비록 살아있는 자들의 도시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의 수는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망자들이 거주하는 묘지 끝에서 나는 버려진 묘지를 발견했다. 틀장미와 굵은 사이프러스 나무로 뒤덮인 그곳은 인간의 살을 걸음으로 삶는 우울한 정원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칙칙한 색깔의 두꺼운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다. 나는 널빤지를 붙들고 있는 조난자처럼 나무 몸통을 꼭 끌어안은 채 기다렸다. 한참 앞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었을 때 나는 그 피난처에서 나와 망자들로 가득한 그 땅 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었지만 그녀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눈을 크게 뜨고 양팔을 쭉 뻗은 채 손과 발은 물론 무릎과 가슴 심지어 머리까지 무덤에 부딪혀가며 돌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돌과 십자가, 쇠 난간, 유리로 된 꽃, 시든 화환을 어루만지고 글자 위로 손가락을 더듬어 이름을 읽으려고 했다.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도저히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인지 달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두 줄로 늘어선 무덤 사이에 좁은 길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무덤, 그 다음도 무덤, 온통 무덤뿐이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이 어느 무덤 위에 걸터 앉았다. 쿵쾅거리며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린 듯했다. 무엇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렴풋한 소리였다. 내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인가? 아니면 이 불가사의 한 땅 밑에서 나는 소리인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공포에 질려 꼼짝할 수 없었고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갑자기 내 궁둥이가 닿아있던 대리석 반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나는 펄쩍 뛰어 옆에 있는 무덤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것은 놀랍게도 착각이 아니었다. 내가 앉아있던 돌이 위로 움직이며 그 땅 속에 있던 망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벌거벗은 해골이 어깨로 돌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십자가에는 담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곳에 누워있는 자의 이름은 자크 올리방이다. 그는 5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으며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무덤에서 빠져나온 망자는 자신의 무덤 위에 적힌 그 비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뒤 그는 땅에서 뾰족한 돌을 집어 글자를 하나하나 세심히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천천히 그 비문을 깔끔히 지우고서 움푹 꺼진 눈으로 조금 전까지 그 비문이 적혀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한때 그의 검지였던 뼈끝으로 마치 성냥을 벽에 그었을 때의 선과 같이 반짝이는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곳에 누워있는 자의 이름은 자크 올리방이다. 그는 향년 5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냉혹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재촉했다. 아내를 학대하고 자식들을 구박하고 이웃을 속이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남들에게 사기를 쳤다.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망자는 비문을 다 적은 뒤에 자신의 작업을 바라보았다. 나는 몸을 돌렸고 그 순간 모든 무덤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밖으로 나온 시체들이 자신들의 무덤 위에 쓰인 거짓말을 지우고 진실을 적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모두 악인, 위선자,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었고 시기심이 많았으며 도둑질을 했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선량한 아버지들 정숙한 아내들 신실한 아들들 순결한 딸들 정직한 상인과 흠잡을 데 없는 남자와 여자들이 말이다. 그들은 지상에 사는 자들이 외면하려 애쓰는 잔인한 진실을 적었다. 나는 곧 나의 사랑하는 그 여인도 자신의 무덤 위에 무언가를 적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이 시체와 해골들로 북적이는 그 열린 무덤들 사이를 달려 그녀에게 갔다. 그녀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멀리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방금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죽었노라 라고 적혀있던 대리석 십자가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보였다. 그녀는 애인을 배신하기 위해 어느 날 외출했다가 피를 맞고 감기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나는 힘없이 쓰러졌고 이튿날 새벽 어느 무덤 위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나를 사람들이 발견했던 것 같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슬픈 스토리로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충격을 주는데요. 우리 살다 보면 애인이나 가족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 있잖아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인간관계는 또 우리의 가정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숨기는 게 도리어 지혜롭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소설 짭지만 임팩트 있는 반전이 있고 또 생각할 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재밌난 이야기 들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